2019 테이아 신공 암호 평가를 시작합니다. 둘 중 이긴 한 팀이 메인무대에 설 예정입니다. 모두 파이팅! 2. 3. 2. 3. 3. 4. 4. 5. 5. 6. 7. 8. 9. 10. 10. 11. 11. 11. 눈물까지 비난한 너의 실패 너의 서툰 척은 듯 모든 걸 걸쳐서 두 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 때 메인 무대에 설 팀은 단장 멋지죠 예! 단장! 자, 이겨! 야, 한 번 쳐 놔서 연습 많이 했더라? 연패 끼치는 건 딱 질색이라 당연한 것 같고 요새는 고생했다 너도 고생했다 너도